어..새로생겨.. 많은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구 이번에 갈때는 여기 이건요 복마지신 새로 생겼더라구요 매일 저녁 복마지신에 3세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현세복마를 터치하면 각각 이벤트가 출현합니다 이벤트를 하려고 풍선 보상을 받으십시오 이거 뭐야 나무 횟수가 사이라는데 보물상사 발견했다 어 뭐야 아니 필요없어 다른걸 바꿔줘 어? 어서오세요 59개 저건 필요없어 이거 뭐야 야 쟤니야 쟤니야 누구냐 호라 호라 이건 아닌데 쏴 뭐야 이거 뭐야 이건가 뭐야 이거 어서오세요 자목돔제의 가장 친한 친구는 주천 당연한거 아니여 이건 설려와 다이템쿠가 따르는 음향사는 흑쌤이 음 이렇게 이거 나 보물상사 필요없는데 또 돌려봐 현세의 보물상사 이건 뭐냐 어어어 이거 이득이다 이건 이득이고 또 돌려보면 짜잔 현세의 귀양의 발견 이거 뭐야 뭐야 에비스야? 뭐야 이거? 음 내 탱구 어딨지 탱구 들어가면 되겠지 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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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탱구 탱구 나는 엄청 어려운건줄 알았는데 그거네? 현상봉인에서 나오는애네? 탱구 탱구 현상봉인에서 나오는애네 이거 엄청 어려운애들 알았네 그거네 탱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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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싹것도 나오고 약한것도 나오나? 탱구 아..왜 왼쪽 비어있냐? 어떡enden피 Operations акс 아닌데? 파 G 이건 쉽네요 몰라 몹이 센게 나올수도 있고 약한게 나올수도 있는데 이번건 좀 쉽네요 이거 눌러보면 어 이렇게 나 근데 이건 필요없는데 필요없어 저거 안먹어 안먹어 복마 지식은 문제나 몹이나 막 그런거 잡나봐요 상대같은거 나오고 오케이 새로운 던전